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도토리 가루로 만드는 수제비 임자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임자탕 만들기 전에요 육수부터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저는 물에다가 이렇게 가시마를 이런식으로 손바닥만 한 거를 2장을 넣었더니 이렇게 불려 줬거든요 조금 미리 좀 불려 놨는데 불을 약한 불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푹 끓여서 육수부터 좀 먼저 내놓고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자탕이 생각보다 의외로 좀 간단하거든요 도토리 가루와 밀가루를 이렇게 반반 섞어서 수제비를 만드시면 되요 그리고 국물에 넣고 들깨가루 넣고 그리고 깨가루 좀 넣고 하면 되거든요 도토리 가루거든요 시판하는 거고요 밀가루 지금 요 정도죠 여기다가 도토리 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요 하나 반 만들면 돼요 섞어서 하나 만들었죠 자 이렇게 도토리 가루 한 반 정도 이렇게 한 컵 반하면 넉넉하게 한 1인분 나오거든요 소금은 한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꼬집 정도 됩니다 반 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소금 넣었던 자리에 소금이 있던 자리에요 소금을 먼저 이렇게 녹여 준 다음에요 해보겠습니다 물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반죽은 박아면서 하시면 좋아요 다른 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물만 넣으시면 돼요 이 도토리 가루가 전분이잖아요 이렇게 밀가루랑 섞어만 놔도 이 자체에 바로 반죽을 해서 해둬요 쫄깃쫄깃하거든요 밀가루와 도토리 가루를 한 컵 반 섞은 것에다가 6.5온스 종이컵으로 한 반 컵만 넣고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 농도가 됐거든요 우리 그 새알씩 만드는 것처럼 있죠 한 개씩 분량을 이렇게 떼어 놓을게요 그럼 이따 물 끓일 때 바로 만들어 넣기 좋거든요 우선 육수가 끓을 동안에는 요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조금 더 뿌려놓으면 됩니다 바닥에다가 금방 붙을 염려는 없거든요 금방 붙을 염려는 없거든요 도토리 수제비는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일단 바로 펴서 넣을 거고요 감자 한 개 중간 거 한 개요 좀 채 썰을게요 당근을 만들면, 그냥 보통으로 썰시면 되고요 당근은 색감을 위해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이만큼만 쓸게요 아무 버섯이나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넣고 또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야채 없이요. 그냥 국물에 들깨가루랑 수제비만 넣어도 맛있거든요. 이게 담백한 그런 구수한 맛이거든요. 버섯이 있으시면 조금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헹궈서요. 버섯 좋아하시면 이거 한 봉지 다 넣고요. 또 안 좋아하시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시마 육수가 지금 끓고 있는데요. 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 근데 국물만 조금 따라서 더워요. 다시마 건더기는 이제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버리지 마시고 총 한 1리터 정도 만들었습니다. 육수에다가요. 제가 감자와 당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끓일게요. 감자 채침을 지금 끓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익지는 않았고요. 지금 넣으시면 돼요. 국물이 끓으면 바로 수제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제비와 채친 감자가 있는 게요. 비슷하게 익어갑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펴서요. 바로 넣으시면 되고요. 불은 좀 낮춰줄게요. 아주 약하게 낮춰놨습니다. 수제비를 1, 2인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바로 넣으시면 돼요. 양이 많을 때는 수제비를 만들어 놓고 넣으시고요.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모양이 못생기면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폐기만 하면 되거든요. 수제비가 위로 둥둥 떠오르면 다 익었습니다. 감자도 채기 때문에 금방 다 익었고요. 여기다가 아까 준비해뒀던 버섯을 마지막에 토고버섯, 새송이버섯 다 좋아요. 있는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틀팩가루는요. 좀 많이 넣습니다. 좀 국물이 걸쭉하도록. 4스푼 넣습니다. 듬뿍. 저는 한 5스푼 넣겠습니다. 걸쭉하게요. 멸치 액젓 있으시면 멸치 액젓 한 스푼 넣고 나머지 소금 하셔도 되고요. 또 저는 참치 액젓이 있어서 참치 액젓을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을 하겠습니다. 다시맥 육수 안 쓰시고 참치 액젓만 두 스푼 쓰셔도 돼요. 맨몰에 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이렇게 간하실 때는 좀 짜지 않게 하시면 담백한 맛이 나도록. 그렇게 간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담백하게 간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가정집에서는 한 2인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그릇이거든요. 이 큰 그릇에 하나 가득 넣을 것 같아요. 임자탕이 다 됐거든요. 통깨를 제가 믹서기에 갈았는데요. 깨소금을 이렇게 듬뿍. 임자가 깨잖아요. 임자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를 듬뿍 더 넣었고요. 파 같은 거 안 쓰셔도 되는데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파를 조금만 뿌릴게요. 임자탕이 다 됐습니다. 상위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하게 한번 담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뜨거운 걸 사실 잘 못 먹거든요. 커피도 찬물을 타서 시켜서 먹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걸 못 먹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것도 뜨거울 것 같은데 수제비가 굉장히 쫀득해요. 쫄깃쫄깃함에 극칩니다. 그리고 담백하고 구수한 국물. 너무 맛있습니다. 9월이지만 아직 요즘은 늦여름처럼 덥더라고요. 자 이 여름에 마지막 보양 한번 해보세요. 보양Ne시고 수제비가 굉장히 편하게 기억합니다. fired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